우리들은 어릴 때부터 겸손은 모든 미덕의 근본이라고 교육을 받으며 잘난 체하지 마라, 나서지 마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그래서 사람들은 겸손 뒤의 교활함을 감추거나 침묵 뒤의 자신의 무능력을 숨긴다. 산들이 겸손의 미덕을 실천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뻔한 칭찬과 담내에 대한 기대, 의견 대립과 다툼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특히 보호와 상호 존중의 기대 등이 중요한 이유다. 공손한 태도와 양보를 통해 타인의 공격 또는 비평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일론 머스크와 김택진으로 대표되는 현대 자유경쟁사회와 같이 능력주의를 제1로 내세우는 사회에서 그런 좋은 태도는 오히려 성공의 장애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흔히 기독교에서 자기 순배의 죄악으로 꼽히는 교만은 거만과 동의로 중세교에서 말하는 첫 번째 죄이자 가장 중요한 죄였다. 교만은 자만심으로 자신을 부풀려 외부에 드러내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다. 그러나 교만하고 거만하게 행동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패배를 받아들이고 실패와 맞바꾸어야 할 만한 죄악은 결코 아니다. 만일 당신의 아이들이 특목거나 의대를 갈 정도로 공부를 잘한다면 그 아이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 만일 당신이 국회의원이나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사회적 명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점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게 마땅하다. 어떤 일이든지 일의 성취에는 의뢰 반발이 따른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려고 한다면 처음부터 다양한 사람들의 강한 반발을 살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때로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을 화나게 할 수 있다. 당신은 그들에게 해를 끼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화를 낸다. 그러면 많은 경우 당신은 이미 그들을 초라하게 만들 어떤 일을 했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아마 그들이 갖고 있지 못한 사회적 명망을 갖고 있거나 상대방에게 없는 능력과 지식을 갖고 있을 것이다. 또는 당신에게 화를 내는 사람들보다 더 크고 사치스런 집에 살 수도 있고 더 짧은 방한 삶의 양식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 당신이 남들보다 더 많은 쓰인의 사랑을 받고 있거나 미모가 뛰어난 부인을 가졌을 수도 있다. 그들이 느끼기에 당신이 경제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자신들이 당신보다 못한 어떤 상황에 얽매여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당신에게 화를 낸다. 부자이면서도 남을 도울 줄 알고 게다가 봉사정신도 투철하고 가정적이며 자식들까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 이치와 같다. 다른 경우 사람들은 그들이 보기에 당신에게만 유별나게 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되는 어떤 성취 때문에 화를 낸다. 또는 당신은 그들이 항상 원했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기를 두려워했던 무엇인가를 이미 달성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당신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쏟은 수년 동안의 노력과 희생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행운이 어떤 특권처럼 당신에게만 함께했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는 당신이 그들의 부족함을 책망하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당신은 그저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 외에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어떤 행위도 전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신은 단지 그들을 당황케 하거나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어떤 진실을 대표할 뿐이다. 그래도 그들은 화를 낸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노라고 말하거나 불평만 잔뜩 터뜨릴지도 모른다. 당신이 글을 올릴 때마다 악성 댓글로 화풀이를 할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어떤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거나 그것 때문에 반발한다고 해서 당신에게 가치 있는 특성들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사실 50% 정도의 동의만 받아도 제법 성공한 것이다. 그 사실은 대통령 선거만 봐도 알 수 있다. 압승을 거둔 선거라 해도 보통 반대 유권자의 비율이 50%에 가깝다. 사람들은 저마다 주관적 감정이나 요구가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나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겸손의 미덕을 실천하고 있으면 어떤 짓을 해도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가 없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자긍심에서 우러나오는 일종의 거만함과 뻔뻔한 태도이다. 자긍심은 성공의 내적 만족이다. 최고의 우수성을 상징하는 높은 자긍심은 분명히 좋은 것이다. 자신감에서 우러나오는 자긍심은 자기 존중이고 개인적인 위험이다.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법이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결코 남에게 인정하지 마라.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는다. 게다 그런 믿음의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서 그가 자기 스스로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주위 사람들이 알게 만든다. 또한 자신감이란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겨 한층 더 많은 의욕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어떤 분야이든 최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만큼 어려운 일에도 자신감에 넘친다. 그것이 그들이 최고의 자리에 도달한 이유다. 자유인은 남의 평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버트런드 러셀은 98세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상상 가능한 모든 주제에 대해 엄청난 분량의 글을 써가며 인류의 스승을 자처했다. 역사상 어떤 인물도 러셀만큼 오랜 기간 동안 인류에게 조언을 하지는 못했다. 그토록 많은 충고를 할 자격이 있다고 느낀 까닭을 러셀 자신은 가장 보람있는 소일걸이라고 불렀지만 내가 보기에는 가장 짭짤한 돈벌이 수단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일단 높은 자리에 오르면 다른 것들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부 평론가들의 주장처럼 마르크스가 체계적인 지식은 권역 역사도 제대로 모르는 인물이라고 해서 헤밍웨이가 위선과 허위로 가득 찬 인물이었다고 해서 방폴 사르트르가 실은 행동하지 않는 지성이었다고 해서 그들을 숭배하는 대중의 태도가 한 번이라도 바뀐 적이 있었던가. 톨스토이에게서 예수 다음에 위대한 인물로 평가를 받았던 장자크르소은 건방기가 하늘을 찔렀던 자기 홍보 전문가였다. 그는 대중적 인기에 취해서 매사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었고 자신이 낳은 아이 5명을 모두 고아원에 갖다 버렸으면서도 자신만큼 아이들을 사랑한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루소를 데이비드 휴먼 자신을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중요한 존재로 바라보는 괴물이라고 평가했다. 보테르에게 루소는 허영심과 비열함의 괴물이었으며 그림에게는 부쾌하고 끔찍한 인물이었다. 디드로는 루소를 오랫동안 사귄 후 기만적이고 사탄처럼 허영심이 강하며 배음망덕하고 잔인하고 위선적이며 악의로 똘똘 뭉친 사람이라고 요약했다. 이런 고발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광범위한 증거의 제시도 루소 숭배자들의 태도에는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하느님의 큰형 같았던 톨스토이는 자신을 모세, 이사야, 공자, 부처, 소크라테스, 루소, 파스칼, 스피노자, 포이어바흐 등 국세주의 사도라 할 수 있는 지식인 계보의 일부분으로 간주했다. 그는 자신의 영적인 힘으로 사회를 도덕적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사람들을 늘 가르치려고 들었던 그는 자신이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믿었으며 새로운 종교체계를 만들어내려고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했다. 그는 자신과 동등한 수준의 인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위대한 명성 뒤에 가려진 그들의 이중성이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겸손이 지나친 사람은 자신감과 용기가 없어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일도 해내지 못한다. 적적으로 자신을 홍보하고 파는 것은 나 같은 작가나 점쟁이 세일즈맨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직업의 사람에게나 중요한 요소이다. 매사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면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쉽게 인정받을 수 없고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 이들과의 대립적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배짱이 필요하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만한 사람과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한다. 상대가 누구건 겁먹지 말아라. 친을 팔 용기가 없다면 바보 취급을 받으며 쫓겨날 뿐이다. 요즘같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상대의 주목을 끌기 위해선 무엇이든 한다라는 각오가 없다면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다. 무슨 일이건 내가 제일이라는 말을 주저하지 않고 내뱉을 수 있을 만큼 뻔뻔하게 느껴질 정도가 좋다. 유명한 예술가들 사이에서는 경천진동할 만한 뻔뻔함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바오리치오 카텔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뻔뻔한 아티스트였다. 1991년 데뷔 무렵에는 어떤 지방 갤러리의 작품 전체를 훔쳐 또 다른 후진 것들라는 타이틀로 전시회를 열어 암스테르담에서 체포됐다. 93년 베네치아 비엔날레에서는 그에게 허용된 전시공간을 광고 에이전트에게 팔아넘겨 스키아 파렐리라는 새 향수 제품을 선전하는 장소로 쓰게 했다. 밀라노에서는 너무나 진짜처럼 보이는 새 어린이의 목을 나무에 매달아 놓은 목을 맨 어린이들라는 작품으로 밀라노 시민들을 경악하게 했는데 정의감 넘치는 한 시민이 아이들을 구출해 더 화제가 됐다. 그 이후 밀라노 당국은 그의 설치미술이 정말로 예술작품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 사이 미술시장에서 카텔란의 가치는 더욱 지소사 그가 예전에 500만 원에 팔았던 천장에 매달린 박제대말 작품이 뉴욕 경매장에서 20억 원 이상의 가격으로 되팔리는 기록을 세웠다. 무한성 취자에게는 자신감의 상황과 따위가 있을 리 만무한 것이다. 우리들은 모두 조용한 아침의 나라 한국은 동방의 지국이니 특히 인사성과 예의가 바라야 한다. 듣말을 수 없이 들으면서 자랐다. 이렇게 말하는 내 자신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나는 지금도 그렇지만 사회의 위계질서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독불장군이고 예의없고 거만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 인간이다. 어릴 때는 예의없다고 꾸중을 들은 적도 있고 고등학교 때는 별명이 거물급일 정도로 건방지다고 담임에게 걸핏하면 구타를 당하곤 했다. 인간농장의 시각에서 보면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동물사육사들이 흔히 행하는 길들이기였다. 혹자는 유교문화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예의의문을 제기하는 나를 보고 미쳤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세계화 시대에 가장 성공한 영웅들의 경우에 비추어보아도 잘못된 교육이었음은 분명하다. 동양의 시각에서 보면 젊은 시절의 스티브 잡스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인성에서도 거의 완전히 미친 놈이었다. 보수적인 사회에서 큰 꿈을 갖고 거칠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에게 거만하거나 비이성적이고 호전적인 사람들로 보인다. 타인의 호감을 사고 싶어하는 이는 분쟁에 말려들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사 당당히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고 때로 대결적인 자세를 취하면 비록 장기적인 비용을 감수하는 결과를 낳을 수는 있어도 그 상황에서 권력을 얻을 가능성은 높아진다. 어떤 면에서 권력자들은 모두가 그런 인간들이라고 할 수 있다. 유의 가치관인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겸손의 미덕을 실천할 줄 아는 인간이 되라는 정석을 무시하고 뻔뻔하게 성공한 예는 그 수를 셀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다. 이를테면 이 시대의 영웅들인 농객 진중권과 유시민의 경우가 그런 전형적인 사례다. 그들 거만하기로 우리나라에서 둘째 가라면 서로할 인물들이다. 기실 그들이 그만큼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 특유의 거만함과 거칠게 밀어붙이는 터프함 때문이었다. 티나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때로 원화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 그러나 무대 뒤에서는 그 원화함이 자취를 감춘다. 협상 테이블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위협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협박당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항상 누군가를 위협하는 장면뿐이다. 다른 이들에게 원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재미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는 항상 효과를 발휘한다. 많은 이들은 의견 대립을 싫어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대해 전투적인 입장을 취하면 그들이 우리를 따라오게 동기를 제공한다. 다른 사람들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지는 않는다는 식으로 그들과 맞서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배짱은 어느 조직에서든 권력의 원천이 된다. 정치 분야에서 터프하고 뻔뻔하기로는 이재명과 윤석열을 빼고는 도대체 말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과거 김영삼은 터프하고 뻔뻔함. 그 자체였다. 소련의 푸틴 총리와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의 전 총리 아베와 한국의 이명박 전 대통령도 모두 거치에게 밀어붙여 성공한 대표적 인물들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정치인 이준석이 가진 권력의 원천은 싸우려는 투지를 갖는 것 다루기 어려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결국 권력을 행사하는데 유능한 사람들은 타인의 인정도 그들과의 친분도 필요하지 않을 만큼 독립적인 사람들이다. 기대중 전 대통령은 그의 40년 정치 역정에서 주요 국면마다 기꺼이 승부수를 던질 줄 알았고 때로 잔혹한 전술을 구사하면서까지 투쟁했던 것을 우리는 안다. 그는 선발대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강하게 밀고 나갔으며 때로 방해가 되는 이들을 가차없이 제거했다. 그들은 모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리게 뻔뻔하고 터프함과는 정반대 즉 겸손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이라는 것은 아마 생각만 해도 성질이 나며 욕질기가 날 정도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그들은 우리에게 성공의 비법으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길을 알려준다. 대가수의 기준으로 볼 때 아주 비정상적인 아니 유별난 사람이 되는 걸 자랑으로 역이라고 말이다. 2002년 대선에서 정치인 정몽준은 노무현 후보와 연합하여 선거 판세를 뒤집었다. 비록 간발의 차이로 노무현 후보의 경선 승리를 내줬지만 그때 지지철에 선언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훗날 국민들로부터 지난 연민에서 우러나오는 패배자 보너스를 챙겼을 것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정치 상황에서 해계문의를 장악했으리라는 것은 불문가지다. 정치인 정몽준에게는 그 이전에도 많은 기회가 있었다. 노무현처럼 그 자신에게 동의하지 않는 이들과는 무조건 적극적으로 맞붙어 싸울 태세를 갖췄더라면 분명 연합 후보의 자리는 그가 차지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겁주어 자기 뜻을 관찰하는 방법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특히 효과적이다. 과거의 기업 임원들은 재벌 회장 앞에서 벌벌 떨었다. 1980년대 내가 일하던 현장에 이명박 사장이 방문해 테니스를 친 적이 있다. 현대건설 직원이었던 나는 행위의 밥줄이 끊길까 두려워 근처에 가지도 못했다. 미국과 한국에서 존경과 외경 그리고 때로는 공포심 그 자체를 불러일으키는 인물 중 한 사람을 선택하라면 헨리 포드 2세와 정주영을 1순위로 꼽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의 출세를 설명하는 유일한 요인은 아니다. 또 그들의 어떤 행동들은 분명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하지만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그들이 겸손하고 예의 바른 인물들은 아니었지만 모두가 하나같이 성공했다는 사실이다. 그래 싸우려는 투쟁이지와 열정이 출세하게 만든 엄청난 원동력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지금까지 수도 없이 겸손의 미덕을 깨고 살아왔다. 아마 사람들에게 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발언 기회를 허용한다면 당신은 정말 예의가 없는 사람이다. 어떻게 당신 같은 것만한 인간이 성공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눈꼬리말이 수도 없이 달릴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 그들만의 성공 비결이 있다. 다른 사람을 환하게 만들 가구가 서 있지 않으면 그리고 실제로 반감을 살 정도가 아니면 사람을 움직이는 일은 불가능하다. 싸울 의지의 결혜는 권력과 영향력을 감소시키며 보다 거침없는 사람들에게 패배당하는 결과를 낳는다. 때로는 싸우고 까다롭게 굴고 자신을 방해하는 이들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사람들의 반감을 사는 일을 두려워하여 방어만 한다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최상의 방어는 정중한 공격임을 명심하라. 성공하기 위해서는 겸손하고 예의바른 모습 뒤에 교활함을 숨기기보다는 솔직함이 낫다. 가슴의 품은 야망이 크다면 그만큼 사람들의 반감을 살 가능성이 커진다. 얼마만큼 의미가 있는 일을 성취하는가는 얼마만큼 다른 사람을 환하게 만들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와 비례한다. 어느 보면 거만하고 뻔뻔하게 보이겠지만 그것은 성공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자신감과 자기암시 혹은 강한 어필을 나타내는 것일지 모른다. 게다가 거만함은 사람을 내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끌어당긴다. 사람들은 자긍심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감이 넘치고 만족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좋아한다. 자긍심의 높이를 10cm만 높여라. 성공의 여신은 절대적인 자신감을 가진 인간의 편이다. 그렇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남들에게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때로 나처럼 건방지고 뻔뻔한 강사들은 강연장에서 직접 청중의 면전에다 대고 기분이 상할 말을 한다. 하지만 그런 발언이야말로 지지자들에게는 결정적으로 깊은 인상을 준다. 거만하고 투쟁적인 태도는 분명 성공의 비결이다. 이 간단한 진리야말로 최고의 비법이다. 이것이 비법 중에 비법이 된 이유는 압도적인 다수가 그와 반대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정치를 보라. 대체로 대중은 독선적일 만큼 강력한 지도자를 환영한다. 뻔뻔하고 지독한 놈. 저렇게 하면 누구는 성공 못해. 라는 말을 들어도 개의치 말아라. 패자의 그 말은 행동하는 자유주의자인 당신에게 보내는 최대의 찬사다. 지혜의 숲 채널 운영자 성필원 능부계획적인 사상가를 뜻하는 캡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스스로를 학문과 성공의 지혜를 결합시킨 최초의 세속 철학자로 칭한다. 기존의 인식과 완전히 다른 의미 있는 삶의 철학을 추구하면서 그 결과물을 글과 강연을 통해 발표하고 있다. 약처럼 살 것인가 늑대처럼 살 것인가와 생존 인간농장 정보브로커 인간농장 등 다수의 저설을 편했으며 내 안에 백만장자와 행동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를 직접 번역해 책으로 내기도 했다. 페이스북에 20만 명 힘이 되는 좋은글 같은 다양한 사이트들도 운영 중이다. 를 직접 번역해 책으로 내기도 했다.